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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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나! 하하! 이곳은 갑오징어의 성지입니다! 대박!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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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! 아 대박! 뭐야 뭐야? 뭐야? 진짜 뭐야?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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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먹을래 자 빨리! 오늘은! 역시나 대천왕! 자 잘 부탁드립니다!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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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유튜브 형님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부럽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배부럽과 함께 편성 데이트를 나왔어요 오늘 뭐 잡을 건데? 쭈꾸미 가보징어를 잡을 건데 저희가 좀 배를 늦게 내려서 지금 날물이라 잘 안 나오네요 오늘 가보징어 큰 거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너 성장님이 자꾸 먹물 튄다고 뭐라고 하니까 무서워 잡으셨다 잡으셨다 나 잡았어 나 잡았어 진짜? 진짜야? 응 아 뭐야 소라야 어? 저기 소라 안에 있어 역시 있었다니까 보여? 소라 안에 있어 오 소라 안에 두툼이가 들어있어요 나 미쳤어요 야 미안하다 니네 집 내가 좀 테러 좀 할게 아 이 새끼가 안 나오네 여기 있네 하하하하 자 소라 안에 숨어있는 새끼 잡아냈습니다 이 새끼가 까불고 있어 둘이서 가보징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먼저 자 포인트로 제가 이거 애깅떼데 애깅떼로 가보징어를 일단 노려보겠습니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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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나 이곳은 가보징어의 성지입니다 히트 히트 가보징어 역시나 형님들 가보징 올라오죠 역시나 형님들 가보징 올라오죠 깍뚱 깍뚱 와우 가빈이 뭐 그렇게 큰 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 이 새끼 말카로운 놈 사이즈가 괜찮나요? 자기야 그 두레박 주세요 두레박 에? 두레박이요 딸기 아빠님표 두레박 쏘지마 쏘지마 자 자 여기요 빨리 와주세요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만요 나한테 하지마 나한테 한번 쏟나 됐어요 됐어요 역시 이거 다 묶어놔 네비도 그렇게 네비도요 이불이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이곳은 가보징어의 성지입니다 일갓 다시 간다 히트 액션 히트 아 좋다 야 1타 1티구만 어? 사이즈 괜찮다 이거 아까보다 야 여기는 그냥 가보징하면 득실득실해 지금이 아 쭈꾸미네 이번엔 이번엔 쭈꾸미입니다 쭈꾸미야 쭈꾸미 히트 아 허니 Before 준비. 지금 이 포인트가 간조 포인트인데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이쪽에서 우럭 방어를 좀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샷으로 이 근처에 또 쭈갑 포인트도 있는데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쭈갑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우럭 강화하는 센스 르나 포인트 들어갑니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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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작아 작아 근데 우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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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진짜? 우럭입니다 짬나게 우럭 진짜? 광어 광어야? 우와 대박 엄청 컸어 내가 드래그를 안 풀어놨어 터졌어 자기야 엄청 컸어 진짜 컸어 그치 광어 같았지 내가 드래그를 안 풀어놨어 아이고야 진짜 난 이상할었지 어떡하냐 여기 자기야 엄청 컸어 여기 공기 들어왔다니까 있어 미쳤다 자기야 엄청 컸어 진짜 소름 끼친다 와 미쳤다 내가 드래그를 안 풀어놨잖아 그렇으면 풀어 광어 같아 내가 보기에 그치? 아 대박이야 엄청 컸거든 자기야 이게 바닥 걸린다 이렇게 헐려있어 어 맞아 바닥 아니다 자기 대박이야 커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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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어야 광어 그 놈 있을 거니까 계속 흘려보자 아 대박 커졌나 아니 배우러 갔는데 오 괜찮다 그래도 아까보단 크다 사이즈 재밌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두 종류 아니고 고기자분이 오 우럭 좋아 용도면 훌륭해 한 30cm 되겠다 자 우럭입니다 자 우럭 자 우럭 자 우럭 사이즈 어때요? 별로 안 커 어? 광어 같은데? 광어요? 아닌가?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감을 잃었어 손맛 좋지 음 우럭이야 우럭? 안 우럭? 와 그냥 받아먹는다 오랜만에 배고픈가 봐 다 쭈꾸미낚이 가보는 거 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배고팠어 완전 덜썩 물어가지고 입이 찢어졌네 이런거 아무튼 축하 저기야 찢기 손맛은 이런거지 그래 이제 쭈갑은 먹을만치만 잡고 이런 뭐야 루어 낚시를 해야지 아 아 어 여보세요? 어 어딘데 우리 이제 여기 저기 뭐야 어 제천 IC 빠져나와서 산거리를 넘어서 이제 여기 한대 앞에 가고 있어 어 알았어 아니야 차에다가 끊으면서 이따가 고마워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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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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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